촬영 시작 사진 찍고 재밌어? 와 사람 진짜 많다 대박이지? 와, 놔야지 엄마 어디갔어? 엄마 어디냐? 엄마 어디갔어? 엄마 어디냐? 엄마! 아 진짜 가보갔어 가보갔어 연락끝 트로히 가볼까? 와 너무 재밌어. 와 진짜 글쎄다. 아빠 잡아. 아빠 잡아. 엄마 진짜 옷도 쥐어있어. 아빠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데. 우와. 왜 이렇게 맛있어. 장난 아니래. 카페쇼.